완도 전복입니다. 5, 6미 사이즈, 특대 사이즈가 입고 됐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는 완도 전복. 그리고 계속적으로 뻘락지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낙지집이다 보니까 낙지를 다양한 사이즈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갈치 속젓도 500g도 판매하고 있고요. 굉장히 밤도둑인 거 아시죠? 오징어 젓갈하고 갈치 속젓입니다. 그리고 바지락살입니다. 국내산 바지락살도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홍합살입니다. 국내산 홍합살은 양식이고요. 국 끓여 먹거나 전지저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진짜 많이 나가고 있는 완도복일도 꼭지미역입니다. 400g씩 당겨져 있고요. 꼭지미역이랑 미역기, 줄기, 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을 끓여 먹으면 굉장히 뽀얀 국물이 나오고요. 이때가 가장 부드럽고 여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완도복일도 꼭지미역. 그리고 완도건다시마입니다. 굉장히 두툼하고 굉장히 맛이 좋고요. 재구매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파래입니다. 국내산 파래자반이고요. 한봉지 두봉지 시도 판매합니다. 그리고 바다의 꽃, 멍게입니다. 양식 멍게고요. 통영상입니다. 멍게 바다의 향기가 물씬 풍기고요. 멍게 안 좋아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통영멍게를 굉장히 유명합니다. 국내산 자연산 해삼 1kg에 7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해삼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정말 해삼은 약인 거 아시죠? 그리고 국내산 자연산 참소라 2kg에 10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소라는 푹 쪄서 삶아서 먹어야 됩니다. 굴국 뿔소라입니다. 국내산 뿔소라 자연산이고요. 2kg에 10마리, 12마리 전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다양한 어페르를 판매하고 있는 목포 안도수산이라고 합니다.